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부 브리핑입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업계가 사명과 기업 이미지에서 K를 지우고 해외 시장 정조준에 나섰습니다. 기업 정체성을 글로벌 마케팅에 유리하게 재정비해 해외 고객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K 지우기에 나선 이유는 글로벌 확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죠. 최근 한국 뷰티 브랜드가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올 초부터 추진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 상반기 자기 주식 매입과 소각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은 작년 상반기 1조 8천억 원에서 올 상반기 2조 2천억 원으로 25.1% 늘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같은 기간 2조 4천억 원에서 7조 원으로 19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AI 관련 유니콘 기업 3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민관 투자 규모도 기존 4천억 원으로 1조 원 늘립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해외에서 활약하는 AI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중기부는 AI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5개 분야를 정하고 적극 지원해 제2의 오픈 AI 또는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선정된 5개 분야는 경량화 언어모델, 펜미스, 제조, 헬스, 케어, 문화 콘텐츠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여기에 거래소는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가 벤치마키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올해 3분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관련한 종목들도 덩달아 힘을 받아갈지 주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개별 장세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을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전문가님 우려 끝에 그래도 우리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2800 안착한 이후에 조금 지리부진한 시장 그리고 최근에 계속 대학바이오 쪽만 힘을 좀 받다 보니까 대용주도 흐름도 한 번 반등 나온 이후에 현기차도 약간 지리부진하기도 하고요.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찌 됐던 간에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수를 해줘요. 기간이 살짝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선 너무 많이 최근에 좀 반등을 했다.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특히나 뉴욕 증시가 그걸 했듯이.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고요. 다시 상승을 할 거니까요.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좀 내 손을 아프게 하는 종목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값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트레이딩맨 주식쿨쿨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시장이요. 여러분. 좀 고민들이 있으실 것도 같고 아니면 기분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개별 장세가 좀 많이 나와요. 특히나 단발 이슈도 있고 요즘에는 원전 이슈가 좀 뜨겁기도 하고 체코 원전 관련해서 다음 주 이슈가 있으니까 그리고 개별적인 제약 바이오 이슈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아직 움직임이 없었지만은 어제 저녁 오후 늦게 좀 나왔던 말라리아 이슈도 있었고 아직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시장이 조금 개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거 제가 매일 낮 12시에 정호의 텀베거 정탠 방송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를 대용주 리딩을 지금 잠깐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탠 방송을 따라오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포트는 너무나 완벽한 상황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비중을 잡아둔 상태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을 조금 약간 덜어낸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새롭게 연말과 내년의 가치를 보고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탠을 보신 애청자분들께서는 포트 상황은 대용주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 허그웠날 급등하는 종목들의 수행 종목들의 비중을 30에서 40% 나머지 10% 정도가 뭡니까? 매일 아침 초록밴드를 통해 드리는 5가지 급등주들, 시가공략주를 통해서 재미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들으시면 돼요. 뭐냐면 삼성전자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매수 사인도 여러 차례 아주 적당한 자리마다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보여계신 분들 너무나 해피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SK하인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만약에 덜고 싶으시다면 덜고 좀 팔고 싶으세요. 만약에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 포인트 자리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 다 정리가 아니라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정리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셔라? 네, 삼성으로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정리는 아닙니다. 그럼 현재 상황상 보고 계신 상황에서 이때쯤에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 상황이죠. 삼성전자의 비중이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우세한 상황으로 현재 포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의 납품 이슈, 공급 이슈가 딱 터지게 된다면 HBM 이슈고 블랙엘 이슈도 좋고 터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한 번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뭐죠? 삼성은 급반등을 할 거고요. 일시적으로 하이닉스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단기적인 상황입니다. 이때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됩니까? 비중을 일부 덜어내시고 그간에 유지했었던 삼성과 하이닉스 비중을 어떻게 다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급락할 때는 사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포트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현대차, 기아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정탠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뭔가 약간 지난주부터 이때부터 이때 잠깐 뚫지 못하고 가는 것부터 해서 깨름직했어요. 기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계속 강조드렸었죠? 현대도 뭔가 약간 깨름직해.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판매량 자체가 좋다고 하긴 하지만 살짝 애매하긴 해. 그간에 이제 6월까지 해서 쭉 상승을 나왔던 이유가 뭔가요? 주주 한원책에 대한 부분이 자리를 잡아줬어요. 현대글로비 수도 주가가 그러했었죠.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현대와 기아의 이 근래에 수주 상황들을 이미 수급 상황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너무나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현대차입니다. 기간이 꾸준한 매도세가 들어오시죠. 이게 이제 현대차인데 기아로 돌아가서 보자면 기아도 보세요. 기아도 보시면 어떤 상황이죠? 기아 확대해서 보자면 기아도 기간의 매도세에 이어서 외인까지 가세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개인들만이 사는 게 조금 많이 잡혀주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 다 던져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어디 포지션을 맞추고 있나요? 제약바이오 쪽을 맞추기도 하지만 약간 기관들은 현금 확보 전략을 취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외인들은 또 현대기아차의 매수가 막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디로 집중하고 있죠?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포커스를 잡고 있어요. 외인들은 삼성전자를 언제 팔까요? 이렇게 들어온 외인들은 언제 빠져나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빠져나가요? 납품 딱 뜨자마자 급등 나오고 갈 거예요. 10만 전자 나올 거라고요. 간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하이닉스는 단기 급락이 나와요. 왜? 하이닉스의 삼성의 엔비디아 납품 이슈는 악재예요. 마이크로한테도 악재일 거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럼 외인들은 그때 삼성전자를 팔 겁니다. 팔 거고 하이닉스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종목을 항상 정태현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계속 삼성 하이닉스 현기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요. LG 앤솔을 얘기를 제가 요즘에 간간히 좀 드리고 있어요. LG 앤솔 아직은 크진 않지만 뭔가 그 전까지에서 좀 무겁기만 했던 종목이고 계속 하락만 했던 그런 2차전지의 대장주인데 최근에 수급사항을 보시면 뭔가 조금은 바뀌는 듯한 모습들 개인만이 주도했던 흐름이 아니라 외인과 기관들을 잡아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이게 돌리기 시작하냐면요. 차트도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2분기요.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은 거예요. 1분기 실적보다 좋았어요. 작년보다 무조건 안 좋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1분기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기관과 외인들은 2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할 거다. 확인하면서 그때부터 종목을 보기 시작할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실적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럼 무슨 기대가 생기죠? 3분기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무조건 전기차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이슈로 갔던 거지만 지금 뭘로 방향을 틀어요. 전부 다? ESS로 그냥 다 방향을 틀어버리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이쪽 시장 자체가 그럼 당연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지켜볼 건데 미리 2분기보다는 또다시 양호한 성적을 보일 거는 너무도 당연하니까 이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답안지잖아요.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이고 납품을 하면 하인 수주가는 빠질 것이고 답안지를 갖고 있잖아요. 답안지를 알면서도 삼성을 대응 안 한 것은 좀 잘못된 거지. 저도 수없이 답안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거라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결국에 2차전지주들은 현 시점부터 관심을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정탠에서 요즘에 사실 계속 하이닉스, 삼성, 현기 이런 거 얘기해 드리다가 엔솔을 추가했어요. 앞으로 계속 이 종목도 리뷰해서 봐 드릴 거다. 새로운 포트라는 거죠. 그래서 정탠 보시는 분들은 대응지 포트를 알뜰하게 딱 삼성 하이닉스 잡아두시고 이제 현기차는 약간 뺀 다음에 비중을 줄인 다음에 엔솔을 조금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대응지를 잡아두고 스윙 종목으로 계속 재미 보면서 가는 거고 나머지 짜투리 잡음 가지고 아침에 단타 치는 거고 이렇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2차전지주들이 당장의 반응은 조금 없을지라도 현 시점부터는 관심군에는 넣어두셔야 되고요. 머릿속에 2차전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엔솔이 어느 순간부터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바닥은 거의 다진 상황이라 천천히 앞으로의 모습을 잘 그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꼭 천천히 엔솔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흔들리지 마시고 잘 홀딩하시고 가는 전략 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우선 오늘 짧게 시황리 좀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또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과 일찍이 공부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완벽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시장 공부를 자세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요. 시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APR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37만 8천원에 지금 비중이 80%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부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30만 1,5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비중이 적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 상담을 해드릴 건데 좀 빠르게 해드릴 거고요. 정말 냉정하게 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원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신청 하세요. 하셔가지고 내용 들으시고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신내림 받은 것처럼 구라닥 합니다. 아실 거예요. 제 상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빨리빨리 신청 하세요. 궁금하신 분들 자 APR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탑 없어요. 탑 없고요. 이 종목의 매수가 자리는 여기긴 한데 저항선 자리가 37만 원 자리였잖아요. 여기 자리 이탈하면 우선 뺐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줬고 또 줬잖아요. 여기서요. 이거 얼마예요? 가격대? 34만 원 자리 근처가 또 저항선 자리가 있었고 또 줬잖아요. 그 바로 아래도 전자점 자리 여기가 또 얼마예요? 32만 원대 초반 자리 또 있었잖아요. 다 때려박았어. 이제 그러면 그다음 저항자리가 어디가 나와요? 근데 어디가 나와요? 여기 앞에 앞에 2월달에 여기 자리가 저항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30만 원 자리가 저항자리가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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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상장한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째를 가고 있는데 6개월이 딱 넘어가면 보호수 물량들이 나오겠죠?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오잖아요. 카운트다운이야. 어쩔 수 없이 종목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앞으로 한 달 안에 종목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근처로 가면 우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상장 주식 중에 거의 대다수 열의 아홉은 6개월이 딱 되는 시점에선 거의 다 빠집니다. 한번 봐보세요. 뒤져보세요. 쭉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못 올려치고 빠질 경우에는 이 종목 지금부터 몇 개월 걸립니까? 최소한 지금부터 3개월 이상은 기다려줘야 내려왔다 갈 겁니다. 못 올려치면 밑으로 꺾이면서요. 전저점까지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이 없어요. 몇 번이나 매도한 매도 자리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고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만 내려와서 이 저항선 자리를 깼을 경우에 37만 원 자리도 그 자리가 1차적으로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가 나왔으면 대응 안 하셨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려올 경우 완전 깨져서 3, 4개월 뒤에나 움직일 겁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 나오면 후딱 정리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보인다 싶으면 종목을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앤드림이요. 에코앤드림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만 4천 원의 비중 20%요. 5만 4천 원의 매수를 하셨고 20% 미중인데 2차전지 전구체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3%대 상승 보이면서 4만 9천 9백 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로 소폭 좀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에코앤드림 5만 4천 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에코앤드림이요. 이거 저기 뭐지. 유성전자인가? 유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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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팔고 그거 뭐지? 그거 유성전자 사라는 거 사지 말아야 되나. 그게 걱정돼요. 음, 자, 볼게요. 한번. 네. 유증금액이 왔다며 맞네요. 천억 이상을 했네요. 그리고 이게 보자. 신주가 340만 주 약 30% 정도의 물량인 것 같고 30%네요. 30% 나와 있고 어, 자, 신전자님 내일부터 청약일이네요. 예, 예. 어, 청약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8월 1일이에요. 예, 예. 내일부터 청약인데 아, 단가를 안 받네요. 죄송합니다. 단가가 얼마죠? 가격이... 3만 1450원이라고 하던가? 3만 1450원 맞네요, 맞네요. 네, 네. 3만 1450원에 8월 1일이다. 3만 1450원에 8월 1일이다. 8월 1일이다. 우선은 시청자님 이거 있잖아요. 유증을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물량이 30% 물량이잖아요. 자, 적고서 합시다. 잘 들으세요. 8월 1일 나오는 거고 3만 1450원이에요. 네. 8월 1일이면 이틀 전에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만약에 이 신주를 받을 경우 팔 수가 있어요. 네, 네. 8월 1일 이틀죠. 이 거래를 전부터 팔 수 있어요. 신청하시면. 네, 네. 그건 시청자님도 가능하세요. 아실 거예요. 권리 공매도 하시는 거. 네. 그리고 단가가 3만 1450원이에요. 네. 여기네요. 신주가 풀리면 시청자님도 무조건 만약에 이 가격대 유지하면 팔 거잖아요. 네, 네. 그쵸? 네. 자, 이미 근데 신주 인수권은 받아내셨죠? 갖고 계셔가지고 아, 네. 받아 냈어요. 그쵸? 맞죠? 신주 배정 기준일 있으셨죠? 그 전에? 네. 오케이, 오케이. 그거 잠깐 체크한 거고 그럼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까 보니까 5만 4천 원이잖아요. 네. 혹시라도 네. 조금이나 반등 나오기로 한다면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이거? 네. 그거 갖고 있는 거 원조예요, 원조? 전부 다? 네. 전부 다 팔아야 돼. 반등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 이번 주 안으로 반등 못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저기 신주 그거 받는다는 거 내일 그거 받지 말아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해결하는 걸 그렇게 드릴게요. 자, 지금 마이너스 10%죠? 네. 이게 8월 1일까지 해가지고 계속 흘러내릴 거예요. 네, 네, 네. 뭐 3만 1천 원까지는 안 가겠지만 흘러내린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네, 깔끔하게 처리를 다 하셔야 돼요. 아. 왜? 이번 주 안으로 정리가 안 이루어지면은 결국 8월 1일까지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30% 물량, 3백 번째 물량 많아요. 네. 계속 흘러내릴 거예요. 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흘러내린 다음에 네. 그 전에 이걸 5만 5천 원대 보유하신 거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아. 오늘 돌려놔서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돌렸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상승이 나오면 네. 가능한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그게 아니라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4만 7천 원대가 이게 그 121선 같네요. 네. 4만 7천 원대 라인을 깨버리게 되더라도 무조건 파셔야 돼요, 사실. 아, 파해요? 파시고, 파시고 네. 내일이랑 모레 청약을 받으세요. 네. 받으신 다음에 이 물량들을 네. 언제? 8월 1일, 2월 1일 전에 파시는 거예요. 네. 날짜를 딱 칩어드릴게요. 휴일이 있나 봐야 되니까. 네. 8월 1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목요일이네요. 네. 그러면 7월 30일 아, 30일 화요일 네. 7월 30일 화요일부터 파실 수가 있으세요? 아, 화요일부터 7월 30일 네. 7월 30일 요 때 뭐 하셔야 되냐면 증권사의 전날부터 알아보시던가 아침에 알아보셔서 네. 권리 공매도 신청하셔야 돼요. 아,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MTS 모바일로 혼자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혼자 못하겠다 하시면 네. 전화를 통해서나 뭘 통해서나 무조건 하셔야 돼요. 권리 공매도. 네. 네. 권리 공매도 하신 다음에 7월 30일 화요일날 네. 화요일날 시가를 아마 종목이 빠질 거예요. 네. 빠질 건데 뒤도 보지 마시고 파셔야 돼요. 전체 다 지금 이거 받아도 괜찮겠어요? 나 그래서 그거 물어볼래요. 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받아도 되세요. 되시고 우선 갖고 있는 건 싹 다 없앤 다음에 네. 새로 받은 거를 7월 30일 화요일날 팔아야 돼요. 네. 7월 30일날 화요일날. 이거 메모해 두세요. 네? 기록하셔야 돼요. 네, 네. 네. 7월 30일날. 네, 네. 그때 파시고 네.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에코인드림이 좀 좋아 그래도 네. 그러면 8월 1일 이후에 네. 8월 7월 30일도 빠지고 31일도 빠지고 8월 1일도 빠질 거예요. 네, 네. 권리 공매도를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팔거든요. 항상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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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네. 8월 1일 이후에 바닥을 다시 다 짓 거예요. 바닥을. 아,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때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30날 팔으라는 거죠? 권리 공매도 걸어서. 네, 파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사도 괜찮은 거죠? 사도. 8월 1일 이후에 사셔야 돼요? 아,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천약 받는 건 지금 사서 7월 30일에 아, 네. 천약은 받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7월 30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때 종목 정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천당 제약이요. 삼천당 제약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9만 원에 10%요. 9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자, 삼천당 제약 오늘 종가가 21만 4천 원입니다. 지금 너무 부러운데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아, 이걸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나? 더 가야 되나? 목표가가 처음에 사셨을 때 있지 않으셨어요? 한참 넘어갔죠? 네? 매수하시고 나서 목표하셨던 가격을 한참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죠, 예. 그럼요, 넘어갔죠? 네. 그럼 솔직히 지금부터 시장장님, 이거는 그 누구한테도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버티셨잖아요. 네. 이슈거리는 있어요. 근데 종목이라는 게 최근에 이슈 받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 또 떨어져요. 네. 조만간 전 떨어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건 개인 판단 이제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분봉을 보니까 치과 대비해서 좀 튀는 거 같다가도 밀려 꽂아버리더라고요. 보호장에. 그래서 거의 끝물인가 싶기도 하고 이걸 굳이 라인을 잡아드리자면 자, 보세요. 시장님, 꼭 보셔야 될 라인이 하나 있는데 3분봉에서 240봉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선수들이 보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차트 화면 보아보세요. 네. 이게 3분봉이고요. 이 두꺼운 라인 240봉이에요. 지금 깨고 내려가면서 흔들려 버리거든요. 여기에서 내일 되돌림이 나와서 다시 올려치면 한 번 더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 딱 이 자리에 걸려서 오늘 왔다 갔다 하죠? 네. 눈에 보이시죠? 확대해드릴게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더 내려가고 반등 나면 한 번 더 가는 건데 그거는 내일이나 모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내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수익이 많이 나으신 상황이라 어떻게 정리하세요? 라고 얘기들이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더 가면 저 욕하실 거니까. 그렇죠? 한 번 더 가면 얼마 정도 가야 할 수 있을까요?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가면 얼마 정도 가야 할까요? 한 번 더 가도 분봉에서 체크해보자면 거래량을 받으면서 가줘야 되는데 한 3, 40만 중, 50만 중 나와야 할 건데 한 번 더 가면 그건 나도 저도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미 저는 3천당 제약을 생각했던 가격대가 15만 원 이상 넘어가면 15만 원 이상 넘어가면 많이 간 거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나름의 어떤 꿈의 영역이랄까? 이거는 우리 정말 시청자님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욕심을 지금부터는 욕심이라 판단해요. 저는 이게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어깨 부분에 이상을 놨다 보거든요. 어깨 이상 주식을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네. 머리 꼭대기에 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깨 라인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뭐 상담할 것도 없어요. 개인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 팁 드리는 건 3분봉에 240봉 자리가 네. 위트웨이트에 한 건 사실이니까 이것만 지켜보세요. 혹시라도 욕심이 나시면 5분봉에 240봉 자리는 20만 5천 원입니다. 20만 6천 원. 이것까지 봐드릴게요. 20만? 20만 6천 원. 오늘 23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생각하시면 주식 못해요. 아 예예. 23만 원이 무슨 팔 수가 있어요. 사람이 팔 수 있는 가격이에요 오늘? 아니잖아요. 23만 원까지 갔는데 내가 21만 원에 팔면 내 2만 원 못 번 건가요? 아 네. 아시면서 그래요. 그렇죠?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냉정하게.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종목은 너무나도 큰 수익권이다 보니까 개인의 판단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봉 잘 지켜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부터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S 에코에너지 LS 에코에너지 매수가라는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3만 7천 원에 10% 3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이번 주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3만 7천 원 매수가인데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춘사님 조금 높게 잡으시긴 했네요. 네, 그래서 추메일을 언제쯤 한 번 한 10%라도 좀 더 할까 싶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추메일을 하신다고 한들 단가 그렇게 안 떨어져요. 음...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몇 퍼센트만 더 올라가면 3만 7천 원이잖아요. 네, 네. 추메일을 만약에 더한다고 한들 이 단가가 한 300원, 400원 떨어질까? 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네. 우선은 되돌림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고 수급상으로도 오늘 보면 LS 쪽이 원체 좋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LS가 다 수급도 이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상승을 좀 더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해서 매수가 위로 가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요. 한 3만 8천 원대까지는 이번 주 안으로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4만 5천 원 가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되게 조금은 그...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방향성에 대한 신고가 패턴을 가기 위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너무 높게 잡으신 게 조금은 걱정스러워서 한 3만 8천 원 4만 원대 정도 움직이면 다시 한 번 이건 종목을 보셔야 돼요. 상담을 받아보신다거나 거래가 붙는 게 나오면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4만 원 돌파하면서 4만 2, 3천 원 막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최소한 한 2백만 주 나와줘야 돼요. 2백만 주 거래량 적게 한 1백 5십만 주 나와줘야 돼요. 죄송해요. 2백만 주가 아니고요. 진짜 잘못 봤네요.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 죄송합니다. 1,500에서 2,000만 주 나와줘야 돼요. 이게 나왔던 거래량이 이게 이게 몇이었냐면 이게 1,000만 주가 넘어가요. 이 구간에서 500, 1,000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량만큼의 이상 나와던 소화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려면. 저 사람들은 또 팔 거 아니에요. 물렸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어요. 1,000만 주 이상 무조건 1,500 정도 터져줘야 뚫고 가는 거라 현실적인 답은 3만 8천 원 4만 원 사이가 1차적인 고점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수한 시점 자체도 조금 많이 조금 잘못되셨어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상 매수는 맞는데 이렇게 대응으로 꺾여버리게 되면 매도자리거든요. 몇 번의 매도자리가 있었어요. 사실 신호가 근데 그때 대응을 안 하셨던 거고 지금 상황은 매수과 위로 조금만 가면 정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거래량이 엄청 붙어버리면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손실은 안 보실 거니까 정리하시고 나오셔야 되고 만약에 거래가 붙으면서 튀어버린다. 한 4만 원대 돌파하는 게 보인다. 갑자기 막 이번 주나 다음 초까지 나와버린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은 제가 당장 보고서 말씀드리기 솔직히 어렵고 이번 주랑 다음 초까지는 종목을 계속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시청자님이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해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올라오면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하시거나 개인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 1차적으로 고점을 좀 3만 8천 원으로 잡아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김소년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자세한 시장 공부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만 5천 5백원의 8%입니다. 2만 5천 5백원의 8% 비중인데 이 종목이 수익이 크게 났다가 지금 조금 축소가 돼서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2만 7천 6백원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왜 이거 아직도 안 팔고 계세요? 네 시청자님. 8월 아니 3만 1천 원까지 간다고. 3만 1천 원까지 갔다가 떨어졌으면 세상에 모든 돈은 다 내 거예요? 다시 안 갑니까? 그 마인드면 세상에 돈은 다 내 거예요 시청자님. 그렇잖아요 세상 위치가. 간 줄 몰랐습니다. 갈 줄 몰랐다고요? 네. 시청자님 이거 차트 완전 다 깨졌어요. 네? 깨졌어요 깨졌다고요. 7월 8일, 9일, 10일 다 깨졌어요. 팡팡팡. 깨져 내려갔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수익실현 하셔야죠. 3만 1천 원까지 갔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세상에 돈은 다 내 거라고요. 그 마인드면. 안 그래요? 나 그 돈 벌 수 있었는데, 벌 수 있었는데, 벌 수 있었는데. 그럼 세상 돈은 다 내 거라니까요. 안 돼요 시청자님. 안 돼요. 안 돼요. 매도 할까예? 매도하세요. 안 돼요. 내일 아침에 매도 할까 그러면예. 내일 아침에 반등 주겠지,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반등 나고 가는 거 아니야? 어? 김선준이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올라간다? 아휴. 네. 그냥 정리하세요. 선생님 저기, 제 방송 혹시 좀 자주 보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잘 못 보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차트는 보실 줄 아시죠? 네. 차트 보고 사시죠. 그렇죠? 그런데 TV 화면 봐 보시면, 전고점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 맞물려 있잖아요. 이거를 흔히 쌍봉이라고 그러죠? 네. 쌍봉, 낙타 쌍봉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자리가 나오면, 전형적으로 보통은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보통 떨어지게 되냐면, 전에 한 번 올라갔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냐면,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4월 말 자리나, 아니면 12월, 1월 초 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얼추 매수한 자리예요. 시청자님이. 그래서 안 팔면 매수가까지 다시 내려와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겠습니까? 시청자님,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 중간에 2만 7천 원에 팔 걸, 시청자님, 못 견뎌요. 견딜 수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못 견뎌요, 사람. 시청자님, 3만 1천 원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3만 1천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기다릴 걸. 전 세계인 돈은 다 내 거라니까? 이 마인드 버리셔야 돼요. 저도 가끔 종목 상담을 하는데, 올랐는데 못 팔았어, 너무 아까워. 그럼 진짜 그런 마인드는 주식하지 말라 그래요. 냉정하게. 돈 못 벌어요. 절대 못 벌어요, 주식으로. 그럼 내일 아침에, 매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 욕심이 나시면, 분할 매도라도 해보세요. 아, 조금, 조금씩. 더 갈 거란 기대감을 갖고, 안 갈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분할 매도는 해보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전량 매도가 좀 많이 힘드시다면, 그래도 분할이라도 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가운칩스. 가운칩스 매숟가량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7만 1,500원에 비중은 20%요. 7만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6만 8,8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해서,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가운칩스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지금 오늘 1,500원까지 내려오다가 빠지더라고. 그래, 그래, 안 빠졌어요. 저기 뭐야, 6만 8,000원. 이거 한 2, 3개월 됐었고요. 2, 3개월이요? 네, 한 2개월 정도. 물 타셨어요? 아니, 물 탄 게 아니에요. 아, 물 타진 않으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6월쯤 사신 건가 봐요? 네, 그 정도 됐고요. 한 달, 한 달도 안 되셨네요? 네. 오케이. 혹시 1월달에 저항자리 보고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안 보고 했거든요. 그건 안 보시고? 네. 이게 시정자님, 매수하신 자리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인 거 아세요? 네.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항자리가 어디가 있냐면 7만 3천 원대, 4천 원대 자리가 있어요. 네. 이걸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TV 하면 보세요.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들은 이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머릿속에 인지해 주셔야 돼요. 10에 8, 7종목은 이런 흐름들이 되게 많아요. 1월달에 고점 자리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나름 저항자리, 개보로 뜬 자리도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자리가 됩니다. 가격적으로 7만 3천 원에서 7만 4천 원 자리가 저항자리가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 자리로서 우선은 빠져나왔다가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지금 최근에 바닥자리에서 나왔었던 얼마인가요? 6만 5천 원, 6만 6천 원 이 자리가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자리. 지금부터가 매수 자리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매수하신 자리는 손을 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안 되는 자리였고요.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하셨어요. 여기서부터 그나마 되돌림은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 돌려세울 건데 하필 또 저항선으로 깨고 내려갔던 자리가 올라갈 때는 또 상승을 방해하는 저항선 자리가 됩니다. 주식은 그래요. 흐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자리가 저항선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면 7만 얼마? 3천 원 정도에서 7만 4천 원 자리가 저항선 자리가 돼요. 지금부터 1차 저항선. 이 자리가.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에서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몇 퍼센트 안 나시는 자리예요. 많아봤자 3%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자리가 오면 다시 한 번 종목의 움직임을 그때부터 살펴봐야 돼요. 7만 3천 원, 4천 원 자리를 뚫고 가면서 8만 원, 9만 원대를 가는지를 봐야 되는 자리가 이때부터 나타나요. 그런데 이슈가 터지면 일시적으로 이 자리를 뚫으면서 8만 원대의 흐름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온칩스 특히 그러한 종목이고.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웬만하면 깨지지 않는 이상 6만 5천 원대 깨지지 않는 이상은 8만 원까지는 열려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8만 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되 거기 하나 답답하시다면 7만 3, 4천 원까지는 그래도 버티셨다가 다시 한 번 상담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1차 8만 원 보시고 우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만 3천 원에서 4천 원 구간이 또 강한 저항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을 잘 주목을 해보자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 마이크론 매수가라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만 8,850원에 2%예요. 2만 8,850원 매수가의 2% 비중인데 반도체 후공정 쪽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1만 9,47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비중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주의수권은 받으셨죠? 네, 네. 내일부터 18일까지 거래가 있네요. 네. 내일부터 신주의수권 거래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받아가실지 아니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상증자가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신주가 상장하는 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8월 20일이네요. 네. 8월 20일이고 얘가 단가가 18,520원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현재 주가가 19,400원이에요. 야, 이거. 그런데 권리락을 보니까 권리락이 크지는 않고 발행 금액이 또 크지도 않네요. 발행 금액이 얼마 안 됐었나 보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얼마 안 됐네요. 10%도 안 됐네요. 전체 주식수에서. 그러면 영향이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흘러내릴까요? 2만 8천 원이시면. 네. 잠깐만, 여기 매수하셨고. 이게 8월 20일 날짜를 보면, 잠깐만요. 전체 10% 물량 중에서 대주주 물량을 제외하고 나오는 거고 매번 해두세요. 8월 16일부터 물량은 나올 거예요. 8월 16일부터요? 네, 권리 공매도가 생기는 날이 8월 16일부터입니다. 광복절 다음 날부터 매도는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잠깐 조금만 보자면 하나 마이크론의 최대 주식 물량들을 체크를 잠깐 해보자면 나오는 물량이 전체의 제가 볼 때는 한 6, 7%는 매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5%대 나오려나? 그럼 그게 사실 영향은 또 안 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서 아, 지금 고민된다. 신장님, 이거 우선은 매도는 아닌 것 같고 삼성 이슈든 하이니스 이슈든 뭐 하나 붙으면서 반등은 있을 거예요. 유중 끝난 이후에. 그런데 날짜상으로는 8월 말쯤 돼야 돼요. 그리고 18,500원, 19,000원 아래로는 잘 안 떨어질 거예요. 18,000원은? 네, 거의 아마 현재가 근처가 거의 바닥짜리 인식은 될 거라 여기서부터 해서 되돌림 반등은 있을 거니까 우선 홀딩을 하시고 혹시 되돌리면서 22,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진행해봤고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대응이 유리하다 들어봤고요. 에코앤드림 이번 주 안에 반등을 못하면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지금 개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